왠지 싸움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장비를 오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생겼다니 완대는 이게 최고겠죠 그리고 로브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슈즈 반지 팬던트 이건 샤티만 바꿔주면 될 듯 빅 할베르트 조금 나눠가지죠 엔젤 카펠 수라의 캔슬 요렇게 불의 버블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 맞아 이건 샤티만 해주면 되고 엄청 구린 거네 불로 바꾸고 신급을 바람으로 아깝네 이거 완전 깜찍한데 이걸로 바꿔야돼 이걸로 바꿔야돼 위치환드로 피로 물든 이걸로 바꾸고 스피어를 이렇게 와 롤랑 칼 다 지금 녹슬고 부러지게 생겼네 하하하 어떻게 이런 걸 들고 싸웠지 어쩐지 딜이 안 나오더라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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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합으로 해볼게요 오 딱 봐도 약간 여기서 막아 살 것 같지 않아요? 치프 엔지니어룸으로 못 가게 어 어 아 나 여기서 온 거구나 하하하 이쪽인가봐 거기 구경좀 해볼까 오 여기는요 요어씨 어 오키오키 딴짓 못하기에 막네 어 여기서 울어야 되나? 뭔가 슬픈 막 그게 있는 거 아니야? 사연이 아 여긴 내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이야 일하곤 해도 한동안 오지 않았지만 와 금고에? 샤리아의 메모리스 네 그 메모리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 정도로만 말해둘까? 응? 가장 커다란? 뭐지? 어서 위층으로 가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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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여기가 이렇게 괜히 넓을 리가 없어 너무나도 싸우기 좋아보이는 그런 전장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ㅋㅋㅋㅋ 너무 넓고 좋잖아 싸우기 블랙 헬리오스 2 앗 뭐야 왜 물이 물들이 안 들어갔죠? 기절 한번 해줄래? 이쪽으로 온다면? 아이쿠 안 들어갔네요 저건 진짜 맞추기가 힘들어 헐 나쁘지 않게 지금 싸워지는 중 우와 우와 헐 가드 그냥 딱 들고 있어야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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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하는거야? 앗 너무 날카로웠다 institute 다행이다 네가 네가 너대 너 왜 아이쿠 너 다행이다 해요 너부 수 문벌 너부 아 아 아 아 아 아 일반 일반 죽지마 아 아 아 아 아 맹공격 맹공격을 조심하래 오 맹공격 맹공격을 조심해 앞으로 쏘지 않을까 와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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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쏜다 기절 아 기절 한번 했어야 됐네 방금 한번 누워주시죠 아 잘 안 누우려고 그러네 어휴 간당간당 힐 좀 받자 힐 좀 받자 헐 쓰러졌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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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이거 이거 피해야돼 피해야돼 이야오 아하하 이거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충분히 피해 충분히 안되겠다 아 롤랑 너만 믿는다 아 이거 점프로 설마 피할 수 있는건가 이걸로 원콤 원콤 나진 않을거야 하하하 하하하하 아 원콤은 아닌데 정신 아직 아직 정신을 못차렸는데 바로 그냥 공격을 때려버리네 샤리아로 시작을 하자 일단 깔자 깔아야겠어 아니야 아니야 샤리아가 샤리아가 반피 되기 전에 제가 바꿔갖고 해볼게요 물공격 별로 안좋은거 같아 얘 왜 벌써 반피지? 어 얘는 왜 잡았다하면 죽는거야 얘 처음부터 풀피가 아니 이상하다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나이스 들어갔어요 기절 하하 이거를 굴러서 피해가네 와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사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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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야 패야 점프하셔야 됩니다 패야 아 되게 아프네 진짜 와 불이 더 잘들어가는거 같은데요 딜이 아야야야야야야 와 이게 와 이게 뭐냐 진짜 이거 이때 어떻게 해야돼 하하하하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우와 와 씨 고맙다 고맙다 이때 로봇 한 번 누워봐라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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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어줬네? 안 밀어졌어 한 번 더 힘내본다 바로 샤리아 잡자 바로 샤리아 들자 안되겠어 안되겠어 일단 바닥에 깔아야 돼 일단 일단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일단 깔아 깔아 깔고 그 다음에 바꿔서 벤다이어그램 만들어주고 또 깔아줘 어디갔어 오케이 깔아줘 깔아줘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들어와 여기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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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잉 오케잉 샤리아 죽으면 안돼 샤리아 죽으면 안돼 샤리아 죽으면 안돼 이게 완전 꿀이기 때문이야 얘들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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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퍼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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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간다 기절 샤리야 샤리야 야 이거 눕혀 눕혀 한두에 안돼 지금이야 롤랑 어디 도망가지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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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누워 누워 누웠어 지금 됐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한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롤랑 롤롤롤롤롤롤 할 수 있어 예스 샤리야 활용해야되네 이곳은 데스팅 플로어입니다 목적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마도 융암 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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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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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란 리이프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너무 멀쩡하네요 그 날까지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요? 이것이 마지막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무사칸에 돌아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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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뭐 갑자기 해석을 안 해주잖아 어제 철야 작업을 하면서 만들었어 세계 최고의 엔지니아가 만들었다 너는 절대 마음에 들어요 어? 오 와 완전히 살은 사람이었잖아 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프러포즈야? 아닌가? 나만 오가했나? 사실상.. 프러포즈네 사이도 아니..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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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아아아아악 윽 으 으 으 으 으 뭐 으 으 으 와아 이건 VARMODINE! 바르모딘이 또다시 행동을 개시한 모양이야 큰일이야 이대로 바르모딘 날 뛰어서 마도 융합로를 파괴시키기라도 한다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야 그럴 경우 그랑리프일 때는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릴 텐데 뭐라고? 그럼 빨리 멈춰야지 광학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모니터로는 모니터로는 모습을 포착할 수 없었지만 전류의 발생 패턴으로 봐선 타워 옥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두르자 뭐야 박살났네 와 에바 에바는 뭔가 에바는 항상 되게 감동이야 이렇게 어린 애가 모두 진정해 당황해서는 안 돼 분명 무언가 좋은 방법이 있을 테니까 봉공 그래 그거야 빛을 물찌라 할 수가 있다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중간중간 해석이 안 돼 있어 중간중간 해석이 안 돼 있어 왜냐면은 이게 있어서 제가 리노쿤이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그랑리프 일대가 다 제가 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야 그렇지만 그 다음 시간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꿈을 지키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국가를 지키는 국가를 지키는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저는 저는 회사님 그리고 회사님 이 회사님 그 일을 지키는 고소 저는 스스로 이 회사님 와... 신기해... 우와... 설마 무사카.. 뭐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그래, 노 프로블럼이다 아무리 그래도 무사카 잘못되면 좀 슬플 것 같아 그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곳에 남아 마도 융합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계속 제어하겠다 조금이라도 잘못 대처한다면 그야말로 덱 폭발이 일어나겠지만 나의 연산 처리 스킬이 있다면 문제없어 무섭네 되게 엄청 큰 일이야 아니야 너 여기 있어 갔다올게 겁나 귀엽네 바르모딘은.. 바르모딘을 지금 얌전히 만들려고 왔거든요 그냥 뭐 때려 때려 부수겠다는 뜻이겠죠? 얌전히 시킨다는 게 하하하하 거북.. 거북왕처럼 생겼어 거북왕 폭발의 여전사 발을 누려라? 알겠습니다 오오오! 빨려 들어가x2 아이고 와 겁나 세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에반 에반 죽지마 에반 이리로 와봐 이렇게 풀키 완료 아 완전 빠져야 되네 와 납작궁 샤리야 힐 좀 해주세요 샤리야 내가 하나 아 얘들아 뭐 먹을래? 이게 뭐 든든하면 더 잘 싸우고 이런게 있나? 얘들아 하나씩 줄게 그러면 기다려봐 생선 베이글 점심 세트 이렇게 가자 아야 아야 오케이 여기요 어 지금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갑자기 정신 차렸어 와 뭐야 어떻게든 해주라고 와 수호 훈야가 나왔다 오케이 알았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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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 에반 죽지마 에반 여기로 와 들어와 들어와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 꺼졌네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요 됐다 오케이 뒤로 갑니다 이쪽이요 이쪽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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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샤리야 죽었어? 아 이거 증기에 맞아도 아픈건가? 여기 가야될 듯 어 잠깐만 죽을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되지 힐 드롭 세이필 허브 이거 귀한건데 하 하 어쩔수없다 어떡해 전기가 너무 아파 이거 훈야 수호 훈야 도움 받아야돼 헉 어떡해 죽었어 살려 살려 천사의 눈물로 다 살려 힐 드롭 천사의 눈물로 다 살려 이거 떨어져 있어야 되네 하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거 원거리 공격해야되는건가? 부침 진심 저 Caro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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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침 아 몰아 롤랑 죽겠다 어 롤랑 하 하 아야야야 안 돼 이렇게 아이템 많이 썼는데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얘들아 힘들게 살려놨더니 그냥 들어놓으면 어떡해 안돼 다시 할까요? 다시 합시다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힘내본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다들 하나씩 먹고 시작하자 안돼 감사합니다 빨리 잠시만요 비녀비 네 조금 더 확인 이게 점프로 어떻게 피할 수 있다. 저기 발 뒤쪽으로 가자. 아 얘 잠이 눌렀어. 여기 여기. 오케이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아이고. 점프 점프 점프. 아야야야야야. 오케이 지금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케이 이제 빠지고. 요리가 끝났어? 또 먹어야 되나? 오케 수호 후냐. 가자 가자. 얘네가 핵심이야. 샤리야 샤리야 불러. 에반. 이제 뭔가 그거예요. 약간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느낌. 킬이 깔려있어서 싸움만 할 것 같긴 한데. 와 저것도 딸려가는구나. 잠깐만요.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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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할 만해 이거는. 아 수호 후냐 왜. 왜 왜 왜. 준비된 거 아니었어? 얘들아 얘들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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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수냐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지금 약점이 어디지? 안 보이네. 후냐 후냐. 수호 후냐. 오케이. 아. 소우 후냐. 점프 점프. 아예 점프 점프 못 likes어. 소우 후냐가 지금 다 해주고 있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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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깨는 건가 봅니다. 그쵸? 힘들었네요. 아니 아직이다 라니 안돼 근데 왜 싱크가 안맞지? 2페이지가 있다고? 오마이갓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샤리아 룰랑 살릴까요? 한번 살리고 보자 그리고 힐을 드롭하고 한번 더 하고 이젠 이런거를 아끼는 타이밍이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 크리티컬 먹였는데 그냥 힘없이 죽을까봐 그러지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괜히 살렸나봐 애들 막 그냥 가서 죽어주려고 그러는데? 곤란한데 에이 다 써봐 그냥 이거 뭔가 풍고가 뭐 해줘야 되는거 아닐까? 풍고가 얘들아 지금 어? 와 나 아이템 너무 아까워 괜히 썼다 어떡해 내 아이템 어떡해 내 아이템 안돼 에바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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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망갈 수 없지 절대... 도망갈 수 없지 에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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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설마 퐁고의 큰 버전이 나오는거야? 헉... 오... 우와 아 내 아이템 너의 힘을 바르모디인으로 보여줘 와... 에반 혼자다 빛의 바다? 지금 다 캔슬인데? 다 캔슬이야 가보자 찾아보자 저기에 뭐 급속까지 갈 수 있게 해준데 야 저기 있다 머리 머리 와... 여러분 이래서 주인공을 주인공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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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 하는데 지금 폹구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 학교 와 이거 점프를 제대로 못하면 안돼 그거 생각나요 그거 제가 이번에 겨울왕국2를 보고 왔는데 그 파도와 파도에 맞서 싸우는 아 이거 스폰가? 지성 파도에 맞서 싸우는 그 누군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네요 에반 할 수 있어 인생에 지름길이란 없다 근데 뭐 패턴이 있다는데 뭔 패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멈춰서야 되나 좋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안돼 자 안주 이렇게 다 거의 왔어 머리로 거의 왔어요 왔다 거북왕 헐 풍고 멋진 용이었다니 조금 전 풍고님의 모습 아무래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나 봅니다 임금님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은 다시 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가 에반 빨랑 훌륭한 임금님이 되는 기다 응 노력할게 아 네 네 나 왜 여기서 웃기지 이것 봐 모두가 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아, 나의quinh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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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곳에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구나 우와 이제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나 봐 이제 에반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나봐 맞아 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우리나라야? 와 대박 내가 원래 살던 맞아 응 응 응 감사합니다 그럼 샤리아, 빨리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지던트의 온전히 괜찮은데? 샤리아는 이 국가에서 특히 훌륭한 엔지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한 엔지니아를 요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거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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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아의 엔지니아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 방 방 에반 무사카 저희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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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타반의 일정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